만약 저파바의 한쪽이 다치면 그러면 저파바의 다른 쪽도 고통을 느낄까요? 모두 알고 있습니다. 현재 임신한 사람은 여러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그리고 분만실에 들어가 순조롭게 출산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. 검사 절차가 정말 너무 복잡하다고 사실 더 많은 검사를 경험해야 그래야 자신의 미래 자손에게 더 잘 책임질 수 있습니다. 만약 태어나는 아기가 저파바라면 그건 한 가족에게는 재앙입니다. 저파바의 한쪽이 다쳤습니다. 다른 쪽도 고통을 느낍니다.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. 함께 한번 보죠. 사실 이 점에 대해 모두 간단한 조건만 판단하면 분석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파바는 두 개의 다른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서로 다른 신경반사 시스템이 존재합니다. 두 쪽이 서로 연결된 부분이 즉 공통의 신체입니다. 만약 고통이 발생하면 그러면 두 쪽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만약 두 쪽의 손바닥이 다르다면 한쪽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다른 쪽은 느낄 수 없습니다.